3 하이 본공콩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했습니다 헬로우 로피셰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제 앰버서더 이준우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시 후에 세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 와있습니다 저는 올해 150주년을 맞이하여 재탄생한 전설의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아제 폴로 세븐틴 나인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아제 폴로 피아제 폴로 피아제 폴로 피아제 폴로 소모 파우로 부추 중불 택시 복무 다행 자막 독특 수업 생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것은 원피스의 원피스